안녕하세요 분홍빛다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올려 볼까 합니다 지금 해가 지금 지는 시간이라서 예쁘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담아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사라보니 슈퍼클론 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고요 레드 주얼리 하고도 많이 닮았듯 하면서도 입장 끝이라든가 손톱이 또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7.5cm 분의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메소토로 입니다 아메소토로가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창이죠 이 아이는 크기가 11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가격은 2만원 입니다 흑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흑법사는 위에 이렇게 얼굴수가 이런식으로 많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앞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목대 전체로 키는 30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2만원 입니다 이런 포트가 지금 대여섯 개가 있거든요 모두 모양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겼고요 수영도 이런 모습으로 외목대로 해서 위에 풍성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가격은 한 포트 2만원 입니다 이 아이는 나탈리 입니다 나탈리는 얼굴이 큰 큼직한 얼굴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 조금 작은 얼굴이 하나가 있고 이두로 이런 모양으로 담겨 있어요 전체 크기는 20cm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4만원 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한 개가 있는데 이 아이는 3도로 3도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아이는 조금 크기가 작아서 35,000원 입니다 그리고 플로리티티 입니다 플로리티티는 얼굴이 큼직한 얼굴이 여기 중간에 하나 있고요 또 여기에도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고 또 여기에도 또 작은 얼굴이 하나 있고 또 앞에서 이렇게 또 자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기 밑에서도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지금 담겨 있어요 이 아이는 큰 얼굴 하나를 제어 보니까 14cm 정도 나옵니다 35,000원 입니다 플로리티티 한 개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예쁜 얼굴이 큰 얼굴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색감이 지금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작은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앞에 4개가 또 이렇게 작은 얼굴이 4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크기를 재어 보니까 15c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4만원 입니다 이 아이는 말간 입니다 말간은 12.5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렇게 얼굴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화분도 있고 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달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간은 자구를 이렇게 잘 달아 주는 이런 아이랍니다 이 밑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도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밑에 자구를 많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예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살몬 입니다 살몬은 이렇게 연한 파스텔 톤이 이렇게 나면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이두 이렇게 담겨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살몬 15,000원 입니다 루스반 크로퍼라 입니다 이 아이는 빨갛게 물이 더는 아이고요 밑에 목대가 이런 식으로 살짝 나와 있고 수영이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수영이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담긴 아이도 있어요 한 포트에 8,000원 입니다 애플립스 입니다 애플립스는 색감이 참 이렇게 예쁘게 주황이라도 주황색도 아니고 주홍빛이 나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거든요 주홍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애플립스 18,000원 입니다 가젤 입니다 가젤 입니다 이 아이는 가젤은 로제트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큼직한 사이즈로 12cm 좀 넘는 큼직한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가젤은 10,000원 입니다 수영입니다 수영입니다 수영은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한 포트에 담겨 있어요 이 아이는 한 몸은 아니고 두 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아이도 있고요 가격은 10,000원 입니다 한 포트에 그리고 파랑새 이 아이는 파랑새고요 한 포트가 이렇게 입장이 깔끔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이 정도 높이가 됩니다 파랑새는 8,000원 입니다 사라보니가 이번에 또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한 포트에 이런 식으로 담겨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사라보니는 굉장히 얼굴들이 좀 이렇게 시시각각이 많더라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라보니 8,000원 입니다 그리고 섭세실리스검이고요 섭세실리스검 이런 모습도 있고요 한 포트가 한 포트가 한 포트가 이 정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5,000원 입니다 그리고 마케베니아검 입니다 마케베니아검 생김새가 굉장히 이렇게 예쁘죠 이런 모습입니다 가격은 10,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후레뉴랍니다 후레뉴는 이렇게 뽀얀 이렇게 하얀 백분을 바르고 입장이 통통하고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예쁘게 생긴 이런 아이입니다 지금 이 아이도 12.5cm 하분에 이런 모습으로 적은 크기가 아니죠 이런 크기로 담겨 있어요 후레뉴 8,000원 입니다 몽슈슈 입니다 몽슈슈는 빨갛게 이렇게 완전히 단풍이 들었네요 단풍이 들듯이 완전히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몽슈슈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얼굴도 큼직하게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죠 몽슈슈는 만원 입니다 그리고 골드소톤 이 아이는 골드소톤이 지금 작은 크기가 두 포트가 남았는데 색감이 너무 이렇게 예쁘네요 골드소톤 너무 예쁘죠 또 한 포트는 또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이 아이는 골드소톤 12,000원 입니다 한 포트에 베이비 핑거랍니다 베이비 핑거는 배송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계속 달구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다글다글 해져서 배송이 가능할 것 같으네요 한 포트가 이 정도 되게 이런 식으로 담겨 있고요 또 이 아이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한 포트가 이 정도 됩니다 가격은 한 포트 12,000원 입니다 멕시코 자이언트 입니다 이 아이도 뽀얀 이렇게 백분을 바른 채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크기는 크기는 18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크기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배반의 장미 입니다 배반의 장미는 이런 작은 포트에 까맣게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굉장히 입장이 이렇게 색감이 까만색으로 까망이처럼 이런 색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배반의 장미 10,000원 입니다 그리고 핑크 스팟 핑크 스팟은 한 포트가 이런 식으로 담겨 있고요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 핑크 스팟 8,000원 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위에는 로제트는 이렇게 예쁘게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얼굴이 큼직한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웨스트 레인보우는 12 정도 정도 됩니다 가격은 8,000원 입니다 그리고 하트 딜라이터 하트 딜라이터는 밑에 하엽 정리를 하면 목대가 살짝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위에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제법 많이 이렇게 들어서 들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가격은 10,000원 입니다 미싱유고요 미싱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밑에 밑에는 목대가 살짝 있고요 위에는 로제트가 이렇게 예쁘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가격은 6,000원 입니다 그린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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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초록빛의 빨간 라인이 또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렇게 그린라이터 6,000원 입니다 파이어필라구요 이 아이는 파이어필라 이두도 있고 이렇게 외두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파이어필라는 6,000원 입니다 초코젤리 입니다 초코젤리는 이렇게 중간에 까망이처럼 색감이 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중간에만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들어있어요 초코젤리 8,000원 입니다 골드소톤입니다 골드소톤입니다 골드소톤은 이렇게 초록에 빨간 라인이 또 굉장히 이렇게 예쁘죠 아주 싱그러운 초록바탕에 빨간 이렇게 라인이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크기가 큼직하게 생겼어요 14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골드소토 15,000원 입니다 글램핑크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는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많이 이제 달궈지면 이렇게 빨간 빛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된답니다 가격은 1부터 8,000원 입니다 그리고 3페인 이고요 3페인은 크기가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 12cm 하분에 12cm 하분에 거의 깍차도록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3페인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또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3페인은 1포트 10,000원 입니다 그리고 레드탑 레드탑은 지금 이렇게 3포트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구가 2개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밑에서 자구를 이렇게 예쁘게 내고 있습니다 레드탑은 1포트 8,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라피네입니다 라피네는 중간에 이렇게 피멍이 살짝 이렇게 이렇게 들듯이 이런 식으로 크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라피네 8,000원 입니다 그리고 한엽 로망 한엽 로망도 굉장히 이렇게 빨간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어 지금은 이렇게 이둑이 거의 담겨있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도 또 이렇게 있고 사이즈는 모두 다 전체 크기는 좋은 편입니다 한엽 로망 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레디쿠스 레디쿠스가 빨갛게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죠 레디쿠스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가격은 만원 입니다 온돌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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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돌라타도 요즘 색감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위에가 색감이 이렇게 단풍이 물이 들듯이 많이 이렇게 예뻐진 상태입니다 위에 전체 밥은 이 정도 되고요 밑에 목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돌라타는 12,000원 입니다 골든글로우 입니다 골든글로우도 물이 들면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밑에 목대가 살짝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삼두도 담겨 있고 이런 아이는 물이 조금 더 덜은 것 같고요 한 포트 8,000원 입니다 아무르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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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피멍이 들듯이 이런 식으로 담겨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보통 삼두사두 이렇게 군생으로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있네요 여기 산롯 입니다 살롯은 지금 15cm 하분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살롯 12,000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